씨미 애 낳았는데 진짜 나 저런 남편 진짜 어우 소름 돋아 나 저런 남편이랑 지금 같이 산거야? 와 진심 개대박사건이다 진심 아니 이거 어떡해 남자 아 한명 어딨어 어디갔지? 어? 이 일은 뭐야? 시훈 어디갔어? 어 여기있네! 아 이거 심즈에서 요람을 증정해줬네요 아 아 참 아 요람이 좋네 이거 왜 오 쭈쭈! 쭈쭈쭈! 오 쭈쭈! 오 쭈쭈쭈! 쭈쭈! 오 쭈쭈쭈! 어 싫어하네 어 미안 나 너 엄만데 존나 싫어하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얘 안아야겠다 아 여기에다가 할 수 없나? 이거 옮겨야겠네 그냥 아 요람 샀는데 됐다 얘한테 우쭈쭈 해볼까? 성격이 다 다르니까 얘는 좋아할지도 몰라 시훈은 좋아할거 같애 기다려봐 우쭈쭈 이런거 좀 해보고 이제 자라야 좀 오 쭈쭈쭈 오 쭈쭈 뭐야 싫어하네 애들이 말콤이 일어나봐 미치는 말콤아 니가 웃음과스러운 표정짓기 이런거 해주라고 오 쭈쭈 그냥 좋아할까? 오 좋아하네 선생님 일로와 선생님 너도 해봐 너는 먹이기 모유 모유 모유수여가 생겼네요 아니 아 내가 깨워서 싫어한거야? 아 뭐야 아 너무했다 이거 애기 얼굴 볼라한건데 애기 얼굴도 못보이라고 흔들기 흔들기 애기 옷 똑같애 약간 외계인 옷 같애 귀여워 더보기 성장시키기 하잖아 아기 자랑하기 얘한테 자랑해봐 우리 시호가 나를 닮은거 같애 에이 말콤이 뭐에요? 컴퓨터에요? 아 진짜 맞다 진급하려고 그런거지 놔둬야겠다 말하기 시호.. 시호는 자가지고 시호를 성장시켜볼까? 야 성장시켜봐? 아 얘 자랑 일단 해야겠다 유아 말고 바로 어린이로 간대요 시호 자는데? 자랑하라 성장을 시킬려 했는데 일단 밥좀 먹고 성장시키면 안될까? 어차피 어린이되면은 바쁠거니까 기다려봐 고급음식 화이트앤블랙케이크? 별로인데 케이크 별로 고급음식이 아닌거 같은데 유래알기 이거 좋아 얘 컴퓨터 했냐? 진급할 수 있냐? 얘 얘 컴퓨터 게임해야되는데 연습하기 이건가? 아닌가 비디오 게임인가 그냥? 그냥 비디오 게임을 해야되는거죠? 이거? 근데 말콤 성격에 1피판이냐? 말콤 성격에 이게 이거 상담원 어 알았어 알았어 시호 일어났어요 어 갑니다 모유수유가 하고싶구나 기다려봐 어허허허허 그랬어? 말콤 성격에 상다원을 하면은 진짜 못 배길거 같은데? 제 성격에 얘 자야될거 같아요 근데 성장은 조금 이따 시킬게요 잠좀 재우고 아 먹어 뭐야 얘 좀 청소해야겠는데? 치워 슬기 오 레벨 3이다 쪼금하면 되나 얘? 뭐야 성공했어 이제 그만해 말콤이 게임 이제 핑계 없어요 어 일어났다 이거 이거 으아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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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아 시호도 일어났다 이거 이 발음이 어렵다 근데 시호시후 발음 시호시후 됐다 이제 좀 밥먹고 자볼까? 그시지끼 자 이건 넣고 아 또 일어났다 누구세요? 아 아아 일어났어? 좀 잘하니까 벌써 귀찮아 이거 달래기 얘 왜이래? 손님이 왜 애를 못 돌보죠? 아 기저귀를 가르세요 기저귀를 가세요 냄새나잖아 그랬어? 우쭈쭈 좋아하네 이제 아깐 싫어하더니 됐다 얘 또 일어났어? 기저귀 갈기 슬퍼야 얘는 어떻게 해야 잠재우지? 흔들기는 그건데 이제 그냥 놔두면 자던데 봐봐 시호처럼 내가 잔다 다같이 자자 자라 시호야 자라 시호 왜앉아 아 시호 또 일어났어 기저귀 아까 가려줬는데 또 쌌어요 어 또 쌌네요 어 얘 출근했다 말콤이 말콤이 있을때 성장시켜야되는데 말콤이 올 때까지 빼도 못 이거 잘 못자네요 어 아 전화왔어 아 어 와라 와라 애 애 보고싶지 자랑좀 하자 먹이기 젖병수유 쌍둥이인거 같애 쌍둥이 이거 얼굴 똑같은거 보니까 이거 완전 얼굴 똑같은 너무 똑같은거 같애 씨 아 또? 진정시켜라 놀아주기 귀여워 어 왔다 왔다 안녕 존이 존이 뭐해 아 얘 얘 자랑해야겠다 얘 얘가 인물이 뛰어나가지구 아 애기상태 안빠져요 자랑하기 와바 와바 자랑할게 있어 빨리 와바 얘 진급하였을텐데 얘 왜 자랑하기가 안하니까 안돼 자랑하기가 안돼 자랑하기가 안돼 봐바 얘 칸방에 있을때 해야되나 자랑하기가 안돼 껴안기 껴안고 행동이 안된다 이게 유아기가 없어져가지고 아 얘 봐 안왔을때 이렇게 안돼 클릭 자체가 아 유모차 앞에 공간이 있어야된다고 유아는 안되고 바로 어린이가 된다네요 죄송한데 게임할거면은 어 은근슬쩍 키롱 아니야 애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 자랑하자 애도 있는데 내가 그런생각을 하다니 망측해 난 우리애들 얼마나 이쁜줄알아? 볼래? 아 보기전에 에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쉬워 쉬워 일어났어요 뛰어뛰어뛰어뛰어 선아야 뛰어뛰어뛰어 얘기할때가 아니라고 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 계속 운다 어 달래준다 선생님이 넌 뭐하냐? 엄마가 되가지고 아 쟤가 계속 달래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먹이기 좌평수유 머리가 날려고 하는거 같은데 머리가 약간 머리카락 날려야하는거 같은데 애들 안낑님 핑클럽가이 감사합니다 언제와 우리 남편 나 잠오는데 이른 퇴근하면 안되냐? 아 이거 솔직히 애 낳았을때는 쉬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안낑님 두개 세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쉬게 하네 잘까? 낮잠 자볼까? 어 근데 왜 시호 시호가 일어날거 같은 느낌은 나만 드나 이거? 어 왜 그렇게 일어나기만 했어 울지마 마 남편 오기전에 갈아야될거 같은데 죄송한데 부탁해야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남편이 울면 오해하거든요 이거? 오케이 잘가라 또 울지마 울지마 얘도 왠지 울기전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얘도 울기전에 젖병수유 한번 해주시고 울기전에 젖병수유 아 기저귀야 말고 잠깐만 어 뭐야 어 하면 하면 됐죠 이것도 젖병수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왜왜왜왜 흔들기 싫어했어 배 안고팠나봐 그렇다고 엄마를 싫어하네 잠자기 6시 되면 이제 말콤이 오니까 근데 말콤이 오자마자 잘거 같은데요 봐봐 나이스 승진 나이스 굿 말콤이 오자마자 자겠다 이거 아 그냥 성장시키고 말콤이 일어났을 때 성장 돼있어야 되겠다 자라 힘든 아빠의 삶 이제 선행이 일어나봐 이제 애들 성장 시킨다 성장 시키기 어 성장한다 요람도 같이 성장하나봐 오오 잠깐만 특성 야망 고르기 첫째는 첫째는 미술 둘 둘째를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헤헤이 둘째를 영재시켜야되나 이거? 첫째를 사교? 첫째를 사교하고 둘째를 근데 둘째가 너무 뛰어나면 첫째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첫째를 영재를 시켜야 되고 활동적 첫째가 좀 약간 그게 돼야 돼 본보기가 돼야 돼가지고 이거 시키고 성장시키기 잠깐만 멈춰봐 얼굴부터 얼굴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좀 이상 눈이 이상한데 앞트임 자동 앞트임 되셨네요 돈은 일단 굳었고 뭐야 이 표정이 이래서 그렇지 약간 기다려봐 표정이 똑같은가 얘 아빠를 멈춰 아 기다려봐 미술진동 음악의 호가 약간 예능 쪽으로 시켜야겠어요 멈춰 기다려봐 얼굴 똑같아 잠깐만 구분 어떻게 하라고 얼굴 똑같은데 구분 어떻게 하죠? 첫째랑 둘째랑 눈이 더 작은가 얘가? 시자 돌림이에요 그냥 뜻없어요 애들 어떻게 구분하지? 머리 스타일로 구분해야겠네? 얜 영재라 그러는 얘는 얘가 기지? 어우 헷갈려 너무 헷갈린 거 아니야? 아 거미야 이거 요라면 살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팔게요 그냥 자동으로 주니까 셋째 가져볼까? 셋째 가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다른 한 명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치 딸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우 기다려봐 시우 내가 사줄게 이거 내가 이즈 하나 시우거로 딱 어? 엄마가 하나 마련을 해줄게 이렇게 엄마랑 같이 그리그리 있는거야 어 얘 안되네 어린이 이즈엘이 있나? 한명이 입양할까? 에이 그냥 내가 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침대도 놔야되네 아 이거 싸우겠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여자방으로 꾸몄는데 여자방으로 꾸몄는데 남자라니 이거 큰일났네 리모델링 한번 싹 들어와야겠어 어 뭐야 돌리기 돌리기 헐 아 망했다 잠깐만요 이걸 한꺼번에 바꾸 그냥 내가 아 맞다 이것도 내가 구조를 바꾼거지 그냥 이렇게 넣고 아 맞다 까먹었었어 내가 구조 오늘 아 방 이렇게 키우는거였고 아닌가? 아 벽을 없애면 되겠다 이들어봐 벽을 없애면 되잖아 벽 없애고 벽을 보이게 해서 스포이드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벽을 안보이게 한 뒤 이제 내가 옮기면 된다 아 또 옮겨야되네 2층 침대 안되나? 2층 침대 안되나? 침대 2층 침대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잘 수는 있구나 다행이다 책상도 두개여야될거같은 필은 뭐지? 썰보같은 느낌도 팍팍든다 서얼퍼같은 느낌도 팍팍든다 얘가 놀수가없어 아 얘 방이 좁다 얘가 애들이 저래가지고 두 개 있어야겠죠? 책상? 그렇다면 컴퓨터는 같이 이렇게 보고 해야 재미있으니까 나 천재 이렇게 하면 잘 수 있겠지?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안 하면 싸우니까요 내가 이 거야 할 거란 말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똑같이 놔주겠어 쌍둥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컴퓨터도 컴퓨터 두 대 놔주면 망할 것 같은데 한 명은 이걸로 해주고 이거 한 명은 다른 거 약간 미술 느낌 나는 예술적인 느낌 나는 약간 이런 걸로 조명 아니야 이거? 너 왜 안 밟지? 괜찮아 컴퓨터 놔두면 망할 것 같죠? 아 이런 거 놔주면 되겠다 둘째는 아 이걸 놔줘 얘 둘째는 애가 아니네 근데 애 이거 놔주겠어 컴퓨터 컴퓨터 어디인지 아는 사람? 여기 있네 파 Nolan 됐다 아 존나 웃겨 이씨 뭐야 이게 난 딸을 원했다고 야! 버르장머리 없는거 니가 먹은거 니가 치우라고 니가 먹은거 니가 치워야지 니가 가서 치워라 슈야 슈야 엄마가 넌 믿는다 어 얘 엄마가 치우네 다음엔 너가 치워야돼 어른들 놀리기? 슈가 한대 맞아봐야 정신을 자리나 아니 나 닮은 애가 보고싶어가지고 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거야 별거있나요 뭐 화장실 가야돼 어 구름사단이 위? 뭐하길래 얘가 치우다 아 치우 어우 헷갈리네 아 엄마도 헷갈려서 이거 엑시아님 핑클럽과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자 아빠랑은 한번도 얼굴도 못봤잖아 너네 커가지고 아빠랑 얘기해볼까? 학교에 대해 묻기 학교 요새 잘 다니는 개뿔 이제 학교갈 때 다... 야 거기 엄마 아빠 자린데 내가 너의 아빠란다 게임 전략 토론할까? 재밌겠지 이제 넌 빠져라 미안한데 가라 얘들아 왜 계속 들어